고생 고생 지도 겨우? 응 아싸 할머니 뭐 먹어요? 입만 안 나시고 그렇지 엉덩이 들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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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쭈 어? 어? 응 길 생각을 별로 안하고 배밀이 생활하고 지금 이제다가 기가 갈라 생각하네 야가 급하면 기는 것 같은데 급하면 배밀이야 아 여름이 같아 아니 멈추냉이 난 안고 연기 인기가 glitch 택배 고객님 그쪽은 아닙니다 형님 진아 엉덩이 들어봐 그치 아이고 잘하네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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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하네 파란 앞으로 한번 뺐다 이제 마음을 좀 많이 보다 지금 오오 방금 한번 했지 않아? 그래 했지 맛있다 응 에이 에이 조금 바지 때문에 약간 무릎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오세요 에이 마녀 덕고 갔나 할머니 여기 있는데 할머니 여기 있는데 진아 크니까 여기 쑥이 마녀에 온다 응 응 응 어디 가시게요 응 응 아이고 응 응 머리쿵한다 머리쿵 가까이 그래서 책을 닦아야지 더 많이 나갔다고 진이 채 꺼 내꺼야 진이 채 꺼 내꺼야 응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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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신다 이나 얼굴 라이 앉아 자 얼굴 라이 앉아 자 응 엄마다 엄마 아빠다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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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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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이 아빠 나 애 mai 엄마 아빠 아이 엄마 흔들흔들 소리가 나요 제니 똥 싼거 아니야? 아닌가? 아니요 아직 아닌데요 무슨 냄새지 이거? 뭐지 이거? 밑에 집에가 똥 싼나? 아! 단호박 아니야 단호박? 응 똥 싸네 똥 싸네 너 똥 싸네 엄마 제니 똥 싼다 그래 똥 싸네 응 잘 가자 똥 싸네 똥 싸네 똥 다 싸네? 확인하러 가볼까 나 펼치고 싶어? 엄마 펼쳐줄게 자 이봐 짜잔 동그라미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